전 조계종 원로의장이자 BBS 불교방송 이사장을 역임한 종하스님이 아름다운 동행을 통해 종단발전기금 1억 원을 쾌척했습니다. 종하스님은 어제 서울 관악구 관음사에서 기금전달식을 받고 아름다운 동행 상임이사 일화스님에게 자비나눔기금 5천만 원과 100만 원력 결집불사기금 5천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종하스님은 젊은 시절 사판승으로서 많은 일을 해왔지만 근래에는 몸이 좋지 않아 조용히 지냈었다며 앞으로 종단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금전달식에는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대신해 총무부장 사매스님과 기획실장 법원스님, 호법부장 현민스님 등이 참석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